배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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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두 앤뇨 호빈 냠냠 battle 밤 냠냠 rend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요리는 뭐죠? 일단 김치장. 김치장. 비율이 있나요? 몰라. 요리는 감이야. 김치 넣으면 또 김치 때문에 물 많아지는 거 아니야? 그럼 물가루 더 넣으면 되지. 그럼 양이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니야? 다 먹기 위한. 큰 그림이다. 물이 많은 거 아니야? 그럼 물가루 더 넣어. 나도 모르니까 알았어요. 나도 모르니까 알았어요. 등어. 언양식 턱들 불고기. 김치에. 이 화롯들이 약간 감성이 있어. 아날로그 같은 느낌에. 와 고성호씨, 잘 익었다. 대박. 자, 한판 갑니다. 아, 불맛 난다. 와. 부까 부까, 천천히 해야 돼. 아, 잘하는데. 아, 뽀얀 일 좋네. 짠. 와. 아. 오, 마늘 향이 싹 뱅이겠는데? 막걸리가 진짜 진하다. 그치? 적셔. 대박 소리. 대박. 다 익었네. 오. 아, 간장이 왜 없지? 우와, 대박. 음. 와. 진짜 맛있다. 소주안주다 이거는. 오. 오. 나 치워하지 말라고. 자, 치워하지 말라고 내가. 맛있다. 마늘을 삼사해주는. 와, 이거 진짜 떡갈비처럼 익었다. 오. 이거 짱 맛있어. 비눈 와도 안 춥다. 맛있다 따뜻해. 음. 우리 너무 한꺼번에 요리를 많이 했는데? 이게 원래 저녁인데? 김치 좀 먹어보자. 응. 오, 우리 초록초록하네. 아. 너 왜 나 따라 입었냐? 네가 먼저 입었는데? 응. 너무 맛있네. 기름기끼가 쫙 빠져가지고. 캠핑장 가서 이거 꼭 해먹고 싶었어. 응. 여기가 너무 많이 안다. 내 마음이 타는. 오늘 캠핑 컨셉이 뭔지 알아? 오늘 캠핑 컨셉은 휴식이야. 자야 되는 거 아니야? 이제 먹고 끝이지. 몇 시에 자는 거 오네? 5시. 약간 포장마차 같은 느낌이다. 야외에서 술 먹는 게 짱인 것 같아. 몇 시에요? 2시 반? 포항시 여러분. 포항시. 5시 반? 5시 반? 5시 반? 5시 반? 난 이 갈비가 좋아. 수프라 꾸미가 진짜 맛있다. 그리고. 솔로스토브에서 이걸로 바꾼게 잘 한 것 같아. 응, 나도. 활용도가 좋아. 묻었다 뭐. 이쁨. 이렇게 해놓으니까 귀엽다. 포화로테 두 개. 저기에는 뭐 닭꼬치 이런 거 해줘. 그치? 괜찮을 것 같아. linear teng건데... 두 개 socialism. 흑quez 우리 전면 안 흑섭sole 수기 vis이 특정 pronun Saturn 토마천 하이킬로가 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집에 가야되나? 어디 잠도 잘 못잤지? 새벽 3시부터 계속 깼지? 갑자기 밤이 엄청 많이 빠졌더라구. 물 끓이고 있어? 난로 젤 크게 했어? 응. 물 좀 먹을까요? 짧은 거 했더니 먹고 싶어 라면인데 냄새가 나 미래 거 아니지 느릴 거 아니잖아 하늘을 왜 때리는데 발 내놓으래 여기 밑에 있으니까 멀멜일 거 같다 머리 때려도 돼 뜨거기가 바람에 홀럭입니다 하늘 높이 하늘 높이 혀 와 우와 쩐다 크래머가 이만큼 응 먹어봐 와 진짜 잘 되겠다 응 음 음 шт는 좀 감소했어